3시 15분까지 태권도 심사위에 합복한 후 염병자로 심사할 수 있도록 시험 안 되면 남아야 해요 선생님, 수술하러 왔습니다 오늘 태권도 승급 심사는 서경석 상병과 샘 상병, 그리고 헨리와 케이윌 이병이 받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헨리의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씨. 하나, 둘, 셋. 화이팅. 제자리, 오늘 용사들은 승급 심사를 실시하는데 준비를 많이 했나? 예. 서경석 상병. 상병, 서경석. 승급 심사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한번 해볼까? 만약에 아이를 일찍 낳았으면 지금 태권도장에 보내야 될 지금 상황인데 제가 아직까지 힌디라는 사실이 자존심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노란띠를 획득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태권도 꿈 꿨습니다. 오늘 꼭 건조 배 따겠습니다. 노란띠. 노란띠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오늘 꼭 합격을 해서 승급을 하길 바란다. 자, 그러면 승급 심사를 하기 전에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보고 실시를 하겠다. 오, 오, 오! 소리 저렇게 지르는 거야? 자! 4, 2, 셋! 4, 2, 셋! 4, 2, 셋! 4, 2, 셋! 4, 1, 2, 셋! 1, 2, 3, 2, 1, 2, 3, 2, 1, 2, 1, 2, 1, 2, 3, 1, 2, 1 . 5. 으 young. 나는 이제. 오 오 오 오 어 우 효마보. 오우.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데? 오오오. 저건 어떻게 해? 발로? 제자리에서. 아아! 제자리에서. 아아! 제자리에서. 아아! 아아! 우와! 우와, 대박. 우와. 1대7. 아아, 맞아, 맞아. 와, 맞아! 와, 맞아! vermoo, 맞아! 와, 맞아! 봐! 과ils, 꽁 하나! 파! 블랙 paniño! 아! 아! 560도! 아! 나나 수아! 이거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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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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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걸 보고 우리 아! 아! 눈 버렸습니다 이거! 심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힌띠 용사들. 과연 이들의 태권도 실력은 어떨지 승급 심사 하루 전날로 돌아가 볼까요?